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세곡동 옥선생의 골프에는 늘 놀라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 진부하고 재미없는 그 레슨, 또 효과도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비효율적인 레슨을 과감히 탈피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세곡동 옥선생의 레슨입니다. 바디턴? 끌고 내려오는 거? 그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제가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가면서 10년 후에 제 레슨이 주류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께 정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수 타격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필수 타격 능력은 그냥 오른손으로 들어서 이 공을 쥐어 박을 수 있는 이 능력을 필수 타격 능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기기까지 계속 박는 훈련을 하는 걸 필수 타격 훈련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스포을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포를 하는데 이걸 시계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이 멤버십 3에서 디테일하게 공개가 되겠지만 여러분께는 약간 스포 비슷하게 드릴 겁니다. 시계라고 본다면 이 바닥에 있는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시계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시선에서 저를 보셔도 돼요. 여러분의 시선에서 볼 때 이 공이 놓여있는 시간은 6시, 위쪽에 있는 시간은 12시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에서 이 공은 6시, 그리고 이쪽은 5시, 4시, 3시, 2시, 1시, 그리고 다시 12시.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이게 6시면 이쪽은 7시, 8시 반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 6시라는 거는요. 그냥 막연하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6시를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 선생의 이 스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6시부터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쉐도우 스윙이라는 게 되는데 그건 디테일한 개념은 멤버십 3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지만 저는 지금은 핵심 타격 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한 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7시에 공이 있다. 뭐 공이 아니어도 나는 지금 공이 있는 위치가 6시이기 때문에 공을 후려쳤지만 7시가 만약에 나의 타겟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는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에 걸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곳은 이곳이겠죠. 그러면 공은 무시하고 그 위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붙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곳까지 지금 스윙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번에는 여러분이 볼 때 5시였지만 1시로 간다고 하면 제 시간은 1시가 여기겠죠. 그러면 놓고 그쪽까지 가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1시로 스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연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위치가 1시예요. 여러분들 기준 시간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제 스윙 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섀도우 스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평면적인 느낌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힙턴을 할 때도 6시는 그렇게 박을 때 힙이 많이 돌아갈 필요가 없죠. 위에서 밑으로 박는 거니까. 그런데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러분의 몸은 전부 조화롭게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스윙 크기에 맞는 힙턴과 그 스윙 크기에 맞는 어깨의 떨금 그 스윙 크기에 맞는 머리의 위치 그런 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은 만들고 있어요. 그게 과거의 아주 낡은 레슨 방식과 옥 선생이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레슨의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재미거리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6시를 진짜 심하게 쥐어 박아봤다면 공은 그대로 두고 여러분이 7시면 여기서 6시지만 7시 약간 몸이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번쩍 들어서 7시를 세게 박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쉐도우 스윙의 스포일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